양국은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밀접한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. 그 긴밀한 협력의 구심점이 바로 이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저는 한호 FTA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에너지 빈 자원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내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디딤돌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 모두 아시다시피 에너지 자원 분야는 양국 경제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. 석탄, 철광석, 천연가스 등 세계적인 매장량을 자랑하는 호주와 에너지의 96%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. 한국은 호주로부터 철광석, 유연탄,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에너지 광물 자원을 수입하고 있고요. 최근에는 우라늄, 아연, 망간 등 시소성 있는 광물 자원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